문 전 대통령 평산 책방, 책방 낸다고 했었죠? 그 평산 책방,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지금 어제 살짝 내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 책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보면 이 공간 말고 이 안쪽으로도 뭔가 공간이 더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상당히 좀 평수도 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작은 건 아니고 꽤 큰 것 같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살짝 내부를 공개를 했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여기는 안에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여다보셨죠? 네. 제가 다음 주 정도 오픈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책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책방을 거점으로 해서 평산 책방의 책 친구들이라는 북클럽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온라인상으로 함께 책을 읽고 함께 독감 나누기도 하고 저희도 도서지방 같은 때 또 우리가 함께 책을 보내기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독서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 더 도와주실 거죠. 어제 현판식을 한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셨습니다. 같이 도와주실 거죠? 라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까지 보고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책방 연 문 첫 손님은 아버지 해방일지를 쓴 작가다. 지금 현판식을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또 이렇게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평산책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판이라고 상당히 좀 트렌디합니다. 지금 이런 현판식을 하고 옆에 김정숙 여서도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대체 무슨 책들이 있는 걸까? 이게 기자가 직접 가본 것 같아요. 현판식을 할 때 직접 가봤더니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 장서 1,000권을 비롯해서 3,000권 규모라고 합니다. 작지 않아요. 3,000여 권 규모로 지점을 했고 여기에 조선 당쟁사, 안철수의 생각도 있고요. 그대 앞에 봄이 있다 등의 책이 눈에 띄었다라는 직접 현판식을 간 기자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탁현민 전 비서관이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오픈하기 전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흔한 시골 책방 주인님이다. 라고 사진을 지금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책방 오픈하기 전에 고민에 빠진 흔한 시골 책방 주인, 주의원님. 흔한 시골 책방 주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흔합니까? 흔하고 싶어하는 희망을 담으신 것 같아요. 잊혀질 권리라고 말씀하셔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좋은 어떤 조용한 의미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아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좋은 의미에서는 지역사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책이라는 건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계속 침체되고 있는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좋은 기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들이 한국에서 늘 순환사, 잔혹사로 읽혀지고 있지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여기 보시면 첫 책이 지금 아버지 해방일지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희생된 민초들의 그런 이념의 화해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빨치산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의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다. 무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화해하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담은 거고요. 저는 좀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친문계 의원들도 조금은 약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담아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친위계 의원들이 지금 압도적인 어떤 의석이나 발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친문계 의원들의 약진도 어느 면에서는 좀 기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열면서 당내, 지금 민주당 당내 이른바 친문계 의원들도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본인의 바람, 바람까지 같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권호, 아이디 권호분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자꾸 뉴스에 나온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다음 기사. 다음 기사 사실 이런 거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 현판식을 했다.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재가 정치적 메시지 노출이 잦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김병민 최고님, 정치적 메시지 노출이 잦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 자꾸 왜 뉴스에 나오느냐,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왜 뉴스에 나오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평산마을 사례만 놓고 보면 전직 대통령이 책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람들과 책을 나누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들이 들어가니까 일반적인 사람과는 형평성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서 잊혀지고 싶다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들이 상대 진영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이 가서 흔한 이런 메시지를 내고 나면 과거에 했던 탁현민 비서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난 문재인 정권의 쇼통을 담당했던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금 문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큰 거죠. 문 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면 저런 인사들은 뒤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과거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다녀오거나 산발이 보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일들. 그런 해석의 여지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순간 오해의 소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릴렉스님. 책방 오픈은 자유인데 왜 시기가 지금인 걸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치 실장님.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큰 내용에 빠져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행보를 하시는 거에 의미 부위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지미 카트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집 한 채 짓기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 우리 사회도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부위하지 말고 평온하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좋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겠느냐. 좋은 뜻으로 나와서 얘기죠. 사회 전체의 큰 뜻으로 뚜벅뚜벅하는 대통령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눈에 띄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여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안 보이네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런던 정경대학 대책을 두게 됐고요. 지역 정책 그리고 환경, 기후 위기를 다루는 학과에 정치, 사회, 경제 구조가 운영되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직접 가서 보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복권이 안 되면서 그런 기회가...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죠. 전 지사, 영국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으로 가기로 했다. 주원규 실장님, 주원규 위원님. 지금 일단 영국으로 간다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나왔을 때 김경수 전 지사가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 복권이 안 돼서 선거에는 못 나와도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으로 1년이나 간다는 건 총선에서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더불어민주당 자체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이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따라붙거든요. 복권이 되지 않았다라는 리스크. 복권도 되지 않고 피서권권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는 인물이 총선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있을 거라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중 때문에 1년 뒤를 지금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하지만 정치는 저는 생물적이기 때문에 과연 상황이 위중해질 때 저는 김경수 전 전남 지사의 어떤 역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가지만 상황이 긴급하면 바뀔 수도 있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